이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You know? I'm just speaking! Three Alba Vyabasita Savabuta Prajna Paramita In the three worlds, all Buddhas depend on Prajna Paramita Sande Shobuts e Hanya Haramita Sanstupo e Poyoporamita 3세 제불의 Vanya Paramita 과거, 현재, 미래의 불도 Vanya Paramita에 의지한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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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스트레스, 반내, 처리, 처리, 처리 네, 오늘 시안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매우 만족입니다 98, 레지는 99 정도 됩니다 한 3, 4일 동안 80여점 되다가 오늘 98, 99점 정도 되니까 상당히 기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아주 강한 빛이 여러 번 보이는데 매우 만족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멜로하신 부모님들 만수무강하입시오 10여 년에 걸친 저의 경험담 및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5월 11일 성암동에는 MBC에 갔습니다 네, 그곳에 갔더니 그 방송국들이 몰려 있더군요 SBS, YTN, MBC, 중화TV, 저 멀리에는 일본인 학교 이렇게 보니까 마치 그 쇼핑몰이 몰려 있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모여 있더군요 근데 그곳을 제외하곤 나머지는 그냥 평범한 주택가더군요 평범한 주택가 마치 여의도의 그 방송국을 좀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인데 한번 보시죠 이상해 경험하십시오 너의 유일한 이, 나머지, 나머지 등산 막상으로 눈에 있었습니다 네 이렇고 제가 도착한 에서 촬영한 거를 한번 보시죠 그리고 그 그 방송국 앞에 재미있는 팝아트 조각품이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사장님으로 보는 세 명이 줄 서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무엇을 보고 인사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의자입니다 재미있죠 팝아트 조각 입니다 97년도에 만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나서 역시 접속을 기다리며 한 시간동안 기다렸죠 근데 말이에요 그 참 재미있는 게 뭘 그렇게 여자들이 빨아먹는지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나 사탕 등을 막 빨아먹더군요 날씨가 그렇게 덥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빨아먹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네 지금의 1시 정도 됐는데요 여기가 그 방송국 앞입니다 부산 1시간 정도 쫙 좀 기다려 보죠 네 그리고 나서 1시간이 기다렸는데 접속이 없었습니다 멘트 1시간 기다린 후 촬영한거 보시죠 네 지금 한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요 별 접속이 없습니다 다음 계획을 한번 세워보죠 네 네 오늘도 별다른 효과 저기 그 접속 없이 그냥 돌아왔는데요 네 다음 다음 목적지는 어디인가를 또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이상형을 소개시킵니다 예 네 한번 잘 보이셔 역시 한지 한지에 아주 아기자기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집 집 집이라 한지집 한지집 집을 한자로 뭐라 그러더라 우와 우와 생각이 날 것 같아 네 네 거기에 역시 우리나라 비행기가 달려가고 있군요 네 아주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쁜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쓰는 것처럼 그녀같은 여자를 보면 아주 그냥 사족을 못쓰죠 아주 약해 나는 그녀 그와 같은 이상형한테 상당히 약해 그녀와 같은 사람에게 상당히 약해 영어는 무엇이라고 할까 그녀와 같은 사람에게 약점을 갖고 있다 나는 그녀와 같은 사람에게 약점을 갖고 있다 자 그럼 영어는 일본어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나는 나는 내가 또는 요아이 또는 복구와 선호요나온나니 요아이요 요아이요 요아이 뭐 그럴 정도 되겠죠 네 그리고 말이에요 오늘도 전차란에서 저번에 제가 얘기를 했듯이 여기요 라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하필이면 제가 뒤돌아 했을 때 뒤돌아 했을 때 그런 말을 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여기요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기요 근데 제가 뒤돌아 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죠 그리고 마음에 들면 여길 잡으세요 막 이렇게 괜히 그 추파만 보내지 말고 자신여 없는 모양 저는 싫습니다 저 봅시오 목표를 위해서 바보 같지만 계속 달려가지 않습니까 예 오늘 천축 질담 성형 문자 범어 면 없습니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른바 네 곧 예